아니 진짜 총구석에 있어서 뭘 뭐라는 건데요? 바다는 말입니다. 엄청나게 깊고, 엄청나게 넓으니까 아이들과 별것들이 다 있는 거요. 심지어 대가리에 횃불이 있는 놈이 있어요. 왜요? 이놈들 수천마리가 왓박에서 불을... 바다가 순식간에 그냥... 날치라는 놈이 있어요. 날개에 달린 물이고, 그놈들 수만마리가 물속에서 헤엄치다가 물 밖으로 탁 나면서 날개를 쫙... 하루에서부터 그냥 수만마리가... 장군, 장군...